안녕하세요. 인물포커스의 전성호입니다. 21대 총선 당선자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중구 영도구 최초 여성 국회의원이죠. 구의원 3선에 시의원 재선을 거쳐서 이번에 국회로 진출했습니다. 부산 중영도 미래통합당 황보승이 당선인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의회에 계실 때 자주 뵀었고 참 잘하신다 생각했는데 국회까지 진출하셨네요. 출구조사 때부터 이기는 걸로 나왔고 또 승리하셨습니다. 기분이 어땠는지요. 또 이길 줄 알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언론을 통해서 공표되었던 여론조사가 계속 초박빙 지역으로 저희가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1% 이기고 1% 지는 걸 계속 반복했었기 때문에 출구조사에서 10% 정도 차이가 났는데도 제가 끝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고 또 이제 관외자 또 부재자 이런 사전투표 이런 것들이 또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끝까지 마음을 못 놓고 있었습니다. 네. 구의원부터 시작하셨고 시의원하셨고 국회의원은 초선이시지만 구의원, 시의원 합표하면 이제 6선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사실 흔치 않은 경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의원, 시의원 하신 경력이 국회의원 하시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우리 지역으로서도 자산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경력들을 좀 잘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이제 저희 주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이번에 저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지방의원을 하면서 15년 지역을 다녔기 때문에 일을 통해서 저를 판단하시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일해본 사람, 일할 줄 아는 사람, 또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판단에서 저에게 소중한 한 표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함께 부대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열망, 바람 이런 것들을 제가 중앙정부에 가서 시행착오 없이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럴 것을 기대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에 21대 국회의 부산, 경남에서 여성은 이제 황보승희 의원님하고 당선인하고 또 해운대 의뢰, 김미애 당선인 두 분이시잖아요. 지금 여성 정치인이 부산에서 당선되신 게 8년 만이라고 그러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또 각오나 또 포부나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여성이긴 하지만 여성이자 청년이자 40대 또 원예 그리고 지방의원, 시연 출신 이런 특이한 나름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 특히 저희 보수 정당들이 40대 이하에게 굉장히 인기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젊은 층 그리고 중도 보수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껴안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성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여성 이슈를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 반반이 여성과 남성인데 정치 쪽으로 진출한 여성 숫자가 확실히 아직까지도 미미하지 않습니까? 부산만 해도 18개 중에 지금 2명밖에 안 되는 거고 그것도 정말 오래간만에 나온 2명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중앙에 가면 향후에 여성 정치인들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들과 지역에 특히 정치하고 싶어하는 또는 정치를 하고 있는 여성들과 고민을 하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거 치르면서 어떨 때 또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제가 선거 첫날 제일 먼저 만난 유권자가 부부셨는데요. 제 손을 잡고 막 우시더라고요.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게 지금도 제 머릿속에 이렇게 짠하게 남아있고 가슴에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만나보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나라 걱정을 많이 하세요. 국민이 좀 편안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저희 미래통합당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새롭게 했습니다. 네. 국회의원은요. 국가일도 하고 지역일도 해야 되잖아요. 이 양쪽으로 일이 다 하셔야 되는데 이 국가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꼭 하시고 싶은 일이 생각이 참 많이 드시죠? 조금만 소개를 해볼까요? 그렇죠. 제가 지역 공략으로 했던 것이 저희가 지금 과거 기반 산업이었던 조선 또 선박수리업 같은 것들이 사실은 쇠퇴기에 지금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구 영도의 메인 기반 산업이 지금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관광 산업으로 좀 초점을 맞추고 그걸 위해서는 관광의 인프라로 중구에는 관광하기 수월한 미니 관광 트랩 노면 전차를 도입하겠다고 했고 영도는 16개 국은 중에 유일하게 지하철, 지상철, 경전철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기 때문에 영도를 순환하는 노면 전차를 도입하고 또 그것이 교통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또 문화관광 컨텐츠가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주거가치를 상승하겠다.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산업 외에 사실은 영도가 있기 때문에 부산항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도의 어떤 영도가 폐쇄적이다, 고립되어 있다 이러는데 그것을 장점으로 승화해서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많은 민간 투자, 특히 선박, 해운과 관련된 민간 투자가 좀 활성화되도록 해서 지역의 일자리 문제도 향후에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지금 하고 싶으신, 하시고 싶은 사업들 사실 이루려면 어느 상임위를 가느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가고 싶으신 데가 좀. 네, 가고 싶은 데는 지금 트램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요? 국토교통위원회에 가야 되는데 그 위원회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난리나죠. 그래서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관광 활성화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내지는 또 선박과, 그러니까 우리 기존의 전통산업과 관련해서 또 우리 부산이 지금 해양특별시를 하겠다라고 미래통합당이 제1공약으로 전체 국회의원들이 약속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농축산 해수위 가는 것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네, 임기가 5월 30일부터인가요? 네. 임기 시작되실 때까지 시간 조금 있는데 이제 빨리 달려오셨으니까 조금이라도 여유 가지시면서 큰 그림 그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